스트리트 퀴즈의 네 번째 인간극장 공부를 해볼 건데 이제 또 4 대 4 게임을 나눠야 되는데 4 대 4로 팀을 나눠가지고 이제 저쪽에 앞에 구비되어 있는 굉장히 비싼 스케치로 보이시죠? 저걸로 이제 저희가 그림 퀴즈를 할 건데 제시어를 보고 안 본 상태로 내가 그리고 맞아요 그림 퀴즈 대결 아 팀을 어떻게 해볼까요? 아 간단히 이렇게 사사할까요? 어 이렇게 사사합시다 그래 그럼 가자 이 팀 먼저 할 거야? MC팀?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창빈 어 이걸 마치다니 아 쉽네 토끼 오 뭐야 우리 지겠는데? 그림 잘 그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? 치킨 그림 저렇게 그려야 돼? 아 잘 그린다 진짜 단순하게 잘 그리겠다 포인트 진짜 잘 살려 와 잘 살려 꽃! 아 선풍기 아 선풍기 아 선풍기 뭐야 근데 너 되게 잘 그린다 아하 안 보고 엄청 잘 그린다 다 맞추네 이거 재활 피 건물 빌딩 재활 어 건물 장고 아파트 장고 장고 아파트 저거 봐 간격이 더 정확히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저래 그림은 원래 잘 그리나요? 아 그림은 잘 그리... 근데 제가 잘 그린다기에는 진짜 잘 그려요 잘 그리는 게 있어가지고 센스 있어요 센스가 센스 센스 바지 바지 반바지 청바지 완벽한 팀워크 용고기 용고기 청청 입었다고 청바지 바로 나는 거 봐 맞아 오케이 이거 몰라 이거 물고기 와 비속관 진짜 똑똑하다 아쿠아리움 특... 별 고래 특별 별 벨란 놈 이건 좀 어렵긴 하다 별 스타피시가 한국어로 뭐야? 비... 비행기? 불가사리 불가사리 마지막에 막혀버렸다 별 생각 별 별 아 끝났네 이거 어떤 거였어? 이거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그래서 별 그르네 별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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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그린다 몇 분 지났어 재밌네 야 근데 이거 보고 아는 거야 야 이거 너무 한창이야 그냥 딱 보러 딱 보러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근데 저걸 맞추는 거 신기하네 아니 잠깐만 나만 신기해? 우리가 다 그리는 창빈이 얼굴이 있잖아 신기하긴 하다 맞추는 게 나만 신기한 거지? 한 씨가 그린 창빈 씨의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걸 한 번에 맞추는 게 저만 신기했나 싶어요 다들 어떻게 내가 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맞췄는지 우리 하자 자 오케이 스위치 내가 그린다 자 저희는 에이스인 김승민이 그립니다 일곱 개 중에 여섯 개 맞췄어 나이스 나이스 갈게요 자 준비 시작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거 개미 오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알아? 뭐야 맞힌 거야? 떡 아이스크림? 어? 뭘 그린 건지 도너츠? 케이크 좀 더 그려봐 아 이건 좀 돌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 거야? 다시 그릴게 소프트콘 초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디저트 아니야 이게 뭘까? 초코야 초코 먹는 거 맞아 팥빙수 패스할까요? 아 빙수 상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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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어렵게 맞췄다 와 야 아이스크림이랑 뭐가 비슷해 야 뭐가 비슷한데 아이스크림이야 그게 뭐가 비슷한 거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바로 맞췄어 거북이 아까 그 거북이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힌 거야 와 진짜 어떻게 맞췄어? 와 진짜 어떻게 맞췄어? 아 진짜 어떻게 맞췄어? 아 근데 그건 딱 봐도 그냥 거북이가 생겼어가지고 거북 거북?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다이리 내기하고 근데 그림을 그 화가가 너무 잘 그리니까 그렇죠 와 별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? 양심이 없네 거북이를 거북이처럼 그려야 거북이를 맞출 수 있는 거지 그치? 오 말은 잘하네 괜히 맞췄네 이럴려고 같은 건 아니지만 야 나왔다 나왔다 어우 창빈 나사 잡곡한 창빈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야 창빈이 아니야? 아까 똑같잖아 방 방 스케치북 스케치북 이거 진짜 어려운데 비행기 좀 작게 그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위기 아 비행기 아니 그거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야 비행기 모양이라고? 헬리콘터? 어? 전투기 아 뭐고 저기 저게 뭐야 그 비행기 모양인데 작은 거 비행기 모양인데 작은 거? 거기 날아다녀 날아다녀 아 드론 날파리 하리 드론 아니야 날아다녀? 아 날파리 하리 하리 와 잠자리였어 나 확인해라 왠지 캐리 하네 오오 certain 오 오 오 오 아 오 야 저거 계란 아니야? 찬.. 아 아 찬요 계란 계란후라이 달걀후라이 너미께 이야 창용이야? 현진이가 더 너무 해 아니, 아니, 찬양, 찬양하네. 어? 네? 유튜브! 아, 맞긴 맞아. 이것도 그래, 이것도. 그게 뭐지? 구독, 구독! 당황하는 김화베. 알림! 구독, 좋아요. 저 웃음 아니야, 웃음. 스마일 아니야, 스마일? 저기 뭐야? 와, 저 그림 기가 왔다. 아, 체크! 아닌데? 스마일. 내가 어떻게 한 장 봐도 돼요? 아, 이거 어떻게 봐야 돼? 아, 저게 뭐야, 유튜브 아니야? 좋았습니다. 운동화 그리다가 중간에 확인 한 번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때 신경이 어땠는지? 처참했습니다. V 모양을 그리려고 했는데 뭘 그리고 있는지 잘... 제 손의 느낌이 잘 안 느껴져가지고 이미 시간도 늦은 것 같고 포기한 상태여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. 오, 잘했는데? 진짜... 봄에서는 그리기 어제 끝난 것 같으니까. 패배 확장! 뭘까? 아, 이게 아닌데? 와, 저 김슬이 그림 진짜 예술이다. 진짜? 야, 저게 뭘까? 저게 뭐야? 골프, 골프! 신발? 맞아. 그거 운동화. 나이키? 운동화. 너 나이키야? 나이키. 아, 나이키 대단하다. 자, 하나씩 한 번 살펴봅시다. 아, 겁나 웃기네 진짜. 야, 드론 겁나 웃겼다. 야, 그럴 거면 돼. 나이키 하나 돼. 마크 하나만 딱 가자는 거야. 이게 뭐야? 변기였어, 변기. 큰 실수한 현진이. 잘 그리잖아, 괜찮아. 야, 변기보가 나 찬형이라고 그랬어. 계란 반 자른 건 줄 알았어. 아니, 이거 냄새가 뭐야? 저 코가 찬형 코인 줄 알았어. 이거 진짜 못 그린 거야. 야, 나보다 신났잖아. 야, 이거 잘했다. 진짜 대단해. 저거 창빈! 나 잘했을 때 진짜. 창빈! 이거 뭐였지? 거북이. 거북이. 야, 이거 맞힌 게 신기했어. 이거 진짜 신기했다, 이거. 이거 진짜 신기했다, 이거. 아, 근데 현진이 잘 맞힌다. 개그 맞힌 것도. 진짜 캐리했어, 이건. 그림은 그려보니까 어떠셨어요? 그림 뭐, 솔직히 전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. 와. 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. 그 맞추는 사람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. 양심 없다. 그냥 딱 간단 명료하게 뭘 나타내는지를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. 아, 진짜? 간단 명료하네요. 네. 아, 재밌었다. 재미있었다. 아, 재밌다. 저희 승리팀은 몇 개. 그냥 졌다. 가방이 없다, 가방이. 아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다 하게 했네. 아, 재밌었다, 이거. 안무 그리는 게 재밌네요. 그러니까. 연습 게임이냐? 이게 못 그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습 게임이었어요? 아니. 본편에서 만나요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